박지성 아내 김민지 전 아나운서가 아이들과 외출에 나섰다. 김민지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잠자리가 수고가 많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김민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찾은 모습. 사진 속에서는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사랑스럽고 해맑은 아이들의 모습이 미소를 유발한다. 김민지는 전 sbs 아나운서 2014년 박지성 전 축구선수와 결혼. 싸이 일라밀 열을 두고 있다. 박지성 전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